오늘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요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아이가 또 있으시죠? 네, 맞아요. 이게 어린 애들이, 저도 있지만 채소를 맨날 이렇게 골라야 돼요. 맞아요. 오이미하지? 저거 안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속여야 돼요. 그냥 다 다져버리면 안 보이니까. 은근슬쩍 먹을 수 있다. 대충 보니까 전복이랑 양파 있는 거 보니까 전복, 양파, 버터 조림? 아니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맞추겠습니까, 사실. 전복이랑 마늘, 당근, 양파, 쪽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냉장고에서 굴러다닐 수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이 하얀 건 크림입니다. 그냥 생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치즈. 치즈. 바다. 오우,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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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요. 그다음에 소금, 후추. 그다음에 조미료. 이건 무슨 소리야? 치킨 스톡이요. 우와, 진짜 맛있는 냄새나네. 네, 맛있는 냄새네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남으면 곤란한 재료들이잖아요. 특히 이런 거. 맞습니다. 당근에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있어요. 눈에 굉장히 좋아요. 쪽파도 건강에 좋아요. 그렇죠? 진짜요? 그럼요. 저는 저는 모르는 얘긴데. 쪽파에 들어있는 알싸한 맛이 있죠. 이게 몸에 좋아요. 알싸한 맛이 몸에 좋다. 여기도 좀 알싸한 맛. 마늘은 알리심에 들어가 있죠. 네, 알리심. 알리심에 매운맛이 들어가 있죠. 정력? 어, 정력이. 어? 이야. 만족하네. 역시 누들 누드 투 스타일. 만족하는 법? 여기 전복? 역시 누들 누드 원관상. 틀려요. 나 투관상. 우리 채널 두 개 따로 팔까요? 채널을 누들 누드 원투 해가지고. 어디 가서 힌맛 쓰러 다니죠? 둘이. 에엑! 저는 노은 아빠입니다. 네, 저는 승우 아빠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좀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은 전복을 손질해야 되는데요. 네. 얘는 이빨이 있대요. 어, 있대요? 네, 전복 이빨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빨 여기에 있습니다. 아, 몰라요. 이게 이빨이고.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저 숟가락 하나 줘보세요. 아, 네, 네, 네. 네, 네. 숟가락. 요거는 보통 여기가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 뾰족하다. 네, 여기 날카로운데. 이거를 넣어가지고. 밑에를 넣어서. 힘을 꽉 줘야 돼. 여기 잡아야 돼. 여기를 안기지. 그래갖고. 넣어서. 밑에를 이렇게. 이렇게 파줘서. 죽이는 건가요? 아니, 이제 밑에 내장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따주면은. 이제 쉽게 따르는데.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안 날카로워서 손을 냈다가 이게 쭉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럼 손이 여기 딱 비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요. 전복 맛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내장은 따로 자르고. 칼 줘봐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장은 이렇게 잘라서. 전복죽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드시고. 야. 입이 있죠. 여기는 이 부분은. 아 그게 이빨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떼주면은. 이렇게 떼주면 이제 이걸로 이제 해서 드시면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손질된 걸 그냥 사도 되겠죠. 있었어요? 네. 와 열심히 이런 거로 사잖아요. 전복 잠깐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짓어보는 게 있으니까. 네네. 어우 야. 승우 아빠님. 네. 취미가 요리인 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리도 취미죠. 요리도 취미니까. 그런 거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장점이? 네. 왜냐면 항상 고생을 해서. 사실 그래서 요리가 취미면은. 그게 거의 전부예요. 해주면서 느끼는. 마음의 풍족함. 또 맛있게 또 먹어주면 또. 그렇죠 그렇죠. 엔조이가 또 있으니까. 아 그게 또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내가 이제 임신했을 때.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야 이거 공감대가리다. 잘 못 나가거든요. 외식 같은 거 하러 못 가요. 주무소 보고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애기가 태어나면은 밖에 또 못 나가요. 신생활을 들고. 그렇죠. 근데 TV에서는 맛집 음식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그럼 또 즐거움이 있네요. 그렇죠. 쉽게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오. 그런 장점이 있겠죠. 전복을 한번 잘라보실까요? 오.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 자격증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자격증이 있는 분의 칼질을 보고 싶어요 저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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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자르는데. 오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조금 더 얇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조금 더 얇아야 되죠. 네. 이거 아무래도 이제 볶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길어지면은 좀 질겨질 수 있으니까. 아 그럼 우리 승호 한 마냥 하고 해주세요. 저도 그럼 세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칼 바꿔요. 왜 좋은 칼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냉정하게 할게요. 네. 그게 조금 더 안 될 거예요. 함정이네. 얇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게 더 안 들지 않나요? 전복이 너무 지금 지쳤어요. 아 전복이 지쳤다. 네. 전복이 지쳐가지고 이게. 안 보고 썰잖아요. 여기이랑 여기로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잠깐만요. 자격증을 돈 주고 따신 건가요? 어 이거는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네. 따로 돈을 주면 하나 발급을 해줘요. 마늘도 앞에다가 제가 꺼내놨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것도 마늘도 손댓말로 조사해야 되나요? 네. 조사주시면 돼요. 오 칼질이 굉장히 기본기가 엄청 나시네요. 이거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컨디션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당근입니다. 당근 좋아하시나요? 당근.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눈에 굉장히 좋아요. 건강 굉장히 신경 쓰시네요. 마흔 네 살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근을 얇게 썰어주셔가지고 조사해야 되니까. 채를 썰어서 아 이거 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썰어야 돼요? 네 그러면 조사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발각이 되잖아요. 아 예예. 굉장히 조금 놓으시네요. 아 지금 자세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 자세가? 모든 음식은 자세예요. 아 그럼요. 자세죠. 자세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혹시 뭐 요리로 결혼에 성공하신 건가요? 아 그것도 없지 않아 있죠. 아 진짜요? 예. 얼굴로는 성공을 못해서 요리 쪽으로는 성공을 좀 해서 요리로 만나셨나요? 좀 그렇게 막 밝은 데는 아니에요. 아 우두운 데서 만나셨나요?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아 클럽?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욕명의 쓸쓸한 이중세구나. 쏠쏠한 이중세구나. 쏠쏠한 이중세구나. 쏠쏠한 이중세구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양파는 잠깐만 도마를 저렇게 많은데 하나 더 쓰죠 우리 아 그래요? 굳이 잡은 데서 이렇게 두 분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약간 좀 생각해보니까 도마가 세 개나 있는데 약간 오손도소사는 느낌으로 하려 그래요. 오. 아 맞지? 자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 더 놔. 네. 양파는 일단 요 밑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하다가 이제 손을 뱄 수 있으니까 그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그 다음에 이렇게 후식도 돌려가지고 쌀어주시면 이렇게 오오 작은 녀석들이 아니죠. 오 좋은 방법으로 준다 이거? 똑바로 잘라 들어보겠습니다. 쭉쭉쭉 잘 하시네요. 이거 다 해봤던 것만 취미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고르셔서. 야 근데 정말 얇게 썰으셨네. 난 좀 굵게 썰었는데. 이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 드려야죠. 이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약간 승합한 느낌에 약간 하짜 느낌이 좀 있네. 하짜 느낌이요? 예예. 아... 썰은 걸로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를 일단 빼놓고? 네, 빼놓고. 버터입니다. 어느 정도 넣어주시고요. 나는 버터 향이 좋아. 이거 프랑스 고메 버터죠. 오, 어떻게 아셨죠? 그럼 알죠, 알죠. 와... 한식 자격증이 있는 분, 버터를 그냥... 전복을 넣겠습니다. 이야... 근데 요리 초보자가 사실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비를 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남자들이 또 취미 이렇게 들어가면은 장비에 그렇게 집착을 하잖아요. 아, 그렇지. 장비에 집착하죠. 혹시 뭐 사이클이나 등산 이런 거 하시나요? 저는 마라톤 좋아해서 마라톤 가지고 이렇게 뭐 신발 약간 좀 신발이 좀 편한 거? 이런 걸 좀 보긴 하고.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요리도 이제 편한 거를 고르시는 게 맞는데 칼 같은 것도 이제 편한 걸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지 마시고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칼 파는 데 가서 이렇게 쥐어보시고 칼이 몇 센치인지 이제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뭐 27cm가 내 손에 딱 맞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인터넷 가서 27cm 칼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걸 꼭 사셔야 돼요. 오, 이거는 측량기 아닙니까? 계량 스푼이죠. 그러니까. 측량기 아니에요? 저거 음식 측량할 때? 사극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당용실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측량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기준을 이걸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빠 숟갈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첫 요리가 망치거든요. 그럼 두 번째 요리가 없어져요. 안 해요. 레시피대로 해가지고 일단 맛있는 게 나와야 좀 자신감이 붙잖아요. 보통 이제 리조또는 생살로 해요. 아, 리조또 생살로 해요? 생살로 해요. 생살로 하는데 즉석밥을 좀 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즉석밥은 이제 보리가 들어가 있는 이 국물 밥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를 쓰면요. 나중에 좀 불어도 이 보리가 이제 오돌돌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식감이 좋아요. 오, 이거 길이도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리조또에다가 휘핑크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아, 이게 화른 점점이지. 그렇죠. 보통 리조또에는 원래 크림이 안 들어갑니다. 오, 리조또에 크림이 안 들어가요? 크림이 안 들어갑니다. 이탈리아식 레시피에는 생살로 시작을 해가지고 쌀을 으깨요. 쌀을 으깨면 쌀에서 전불이 나오거든요. 그게 육수랑 섞이면 크림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크림을 넣고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거 리조또가 아니다. 어, 이건 아까 그 치킨 뭐라고 했죠? 치킨 스톱. 아, 이것도 하나 사야겠다. 네,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시면 파우더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굴소스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 로고니아 한 번 해줘야겠다, 이거. 아, 이거 좋다. 저기 뭐야, 승우한테도 요리 자주 해주세요? 가끔 해줍니다. 네, 자주는 못하지만 제가 주말에 쉴 때는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오, 그럼 승우가 최애로 우리 저기 뭐야. 아버님이 만들었을 때 승우가 최애로 좋아했던 요리가 뭐예요? 짜파게티요. 짜파게티요. 거기에다가 근데 뭔가 조금 뭔가 가미된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물 조절이요. 물 조절만? 네. 고추 같은 거 안 넣고? 네, 안 넣고 해요. 매운 건 못 먹어가지고. 네. 그렇게 바람직한 아빠는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지금 다 냈고요. 농도가 어느 정도 좀 졸이다 보면 좀 더 끈적끈적하게 되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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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번 간을 봐야 되겠죠? 살짝 먹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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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을 봐서 소금하고 후추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즈도 위에다가 끼워먹고 해야 되니까. 아직 우리 로우니는 네. 후추 들어가는 거 매워하더라고요. 그 나이 때문에 약간 매워할 나이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매운 거에 민감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네. 그래서 조금만 매우도 안 먹더라고요. 후추는 웬만에 빼도 되죠, 근데? 그럼요. 빼도 됩니다. 오, 딱 맞다. 조금 안 넣어도 되겠는데? 안 넣어도 되겠는데? 그냥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릇에다가 적당히 넣어서 야, 이 그릇도 뭐 실라 호텔 그릇이네요. 야채요? 제가 놓았어요. 이미 여기 놀랍게도 당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안 넣은 거는 쪽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옆으로 있으신 분들도 깜짝 속였잖아요? 우와... 전자레인지 30초 정도. 아, 여기다가? 네. 어? 오븐에 안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요, 왜? 아, 오븐은 귀찮으니까요. 아니,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음식이 다 파괴되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오, 난 그렇게 알고 있지. 아니예요, 잘못 아시고. 그 오븐 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래요? 전자레 상관없어요? 그래요, 오븐이 잘 빨리. 아... 어, 이건 뭐죠? 어떤 거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이제 토치죠. 노릇노릇 나오게 되겠죠? 아, 불맛이 좀 나는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더 색깔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쪽파 넣어도 되나요? 쪽파 좀 넣으시죠, 우리는 지금은 승우랑 넣으니까 안 먹을 거라서 야,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짜잔 여기 보이시나,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네 가지의 줄기가 온통 내 마음을 바로 싼 통국물의 어떤 향연 떨어지는 그 정복의 낙차는 내 마음을 잊는 도라 언제 생각하시는데? 아, 언제 생각까진 됐어? 방금 그냥 애들이 묻힌다 아, 진짜요? 아, 이게? 이게? 코스터 용용이다 오, 휴 참 입천장이 팡이 됐네 어! 와, 나는 이거 송국물을 녹여서 이게 좀 안 익을 줄 알았더니 완전히 잘 하루돼서 나중에 우정할게요, 진짜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와, 진짜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이거 어떻게 드셨어요? 난 이후에 다 비었어요, 지금 아, 천장이 날아가는 그래서 내가 끊을 수가 없었냐면 다시 먹어야 돼서 나는 천장이 날아간 상태에서 먹었어요 천장 날아갈 준비 한 번 먹었어요 음! 루터 아니, 이미 물을 먹기에는 늦었어요 죽었어 와, 근데 진짜 와, 맛있네 이거 네 이제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아, 이거 보시죠? 아, 기몰라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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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호랑 천장에 닿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압, 진압, 진압 진압 오! 음! 음! 얘들 로운이가 먹기에는 씹는 맛하고 전복 들어가는 그 영양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좀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아, 다행이네요 그럼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할만 하셨나요? 말을 못 하시나요? 진압 좀 하고 허물 같은 게 나와있어 난이도는 사실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집에 있는 가정식으로 요즘에 이제 코시국에 집에서 이렇게 쉽게 해 먹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집어넣잖아요 그거 대신에 토마토소스 쓰셔도 되고요 뭐 닭가슴살 이런 거 쓰셔도 좋고요 오, 그래 닭가슴살 괜찮다 네, 닭가슴사를 많이 먹더라고요 마지막에 진짜 아까 저기 우리 승호 아버님 말처럼 요 위에다가 네네 견과류 같은 거 요즘에 또 좋잖아요 견과류 좀 갈아서 넣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시네 그러면 이제 그 하시는 거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이거를 그대로 랩으로 싸서 네 아, 저도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솔직한 리뷰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이렇게 열심히 우리 또 음식을 멋진 음식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한 리뷰타임을 가지신다고요? 네, 이따가 좀 나갈게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거 어떤 얘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하셨었어요 아니, 이렇게 있으면 알려주셨어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취미 전도사 김용명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기 유튜브명 승우 아빠 우리 목인화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했는데요 재밌어요 왜요? 목진화 목... 인화 확인이요 약간 계속 느껴줄 것 같은데 목진화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했는데요 같은 아버님 마음으로 너무 잘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일 일요리 일일 일강 일일 일요리 일일 일 댄스 일일 일 욕명 이런 것처럼 많이 많죠? 맛있는 걸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같이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서 요리를 10위로 해보는 거 어떨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 승우 아빠 채널 구독하실 거예요? 백종원 씨 거 보면 안 되나? 계속 거기도 그게 똑같이 나왔잖아요 왜냐면은 그 백종원 씨 뒤에 뭐 칼이 지나갔어요? 하... 하... 네 당연히 해줘요 오기 전부터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끝 끝 뒤에서 알코올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몸에 다 뿌렸어요 하...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승우 아빠 스케일이 커요 뭉쳐야 참다 스케일입니다 잔디 냄새가 확 나네 천연 잔디 냄새가 확 나 오늘 축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황선홍 씨 있는 것 같아요 정환영 정환영도 좀 나오고 근데 다 여자들이 보니까 화이팅! 김용룡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첨벙첨벙 팀인데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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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룡 선수는 뛰는 거 말고 공을 터치하는 장면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방해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왼쪽에서 돌파가 들어가죠? 왼쪽에서 돌파가 들어가죠?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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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